자 오프닝에서 제가 진실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진실은 참 밝히기 어려운데요.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건 사고의 진실은 그라마 밝히기가 좀 더 낫습니다. 물론 역시 어렵지만요. 진실을 밝혀주는 사건 앤 피플 오늘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경찰대 또 서울 디지털대에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지금도 우석대에서 학생들 가르치신다고요? 네 다음 학기부터. 네 어떤 과목입니까? 뭐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을 범죄심리랑 우리나라에 그거를 이렇게 정규로 하는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가. 저도 갑자기 청강을 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사건을 교수님하고 추리해 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저도 지금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이나대 학교 안에서 1학년 남녀 학생이 술을 먹고 들어갔다가 여학생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금 우리가 확정할 것과 확정하지 않을 것이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 않을 게 있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이 자발적으로 많이 먹었는가 아니면 조금 먹었는데 가해자에 의해서 유도가 됐는가. 이건 굉장히 계획성의 판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퀘스천으로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2차 가해가 왜 여성이 왜 여학생이 왜 그 시간에 참 그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음주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범죄라는 게 교수님. 의도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술 먹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알아채리기도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그날이 사실은 계절학기에 시험 후에 뒤풀이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어떤 형태의 것도 없었는데 가해자는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절대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데려다 준다라고 해서 나왔지만 데려다 준 장소가 집이 아니라 범행 장소였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범죄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발표에 의하면 발견 당시까지도 생명이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시 30분쯤에 그 건물로 범인이 피해자를 유도하고 저는 사실은 끌고 갔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같이 갔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런 경우 끌고 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CCTV 상으로도 부축을 해서 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축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끌고 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고 그때부터 3시 50분, 49분에 외부인에서 발견된 바닥에서 2시간이죠. 피를 흘리고 발견됐죠. 그런데 범행은 대략 2시 40분쯤에 된 것 같습니다. 발견되기 1시간 정도. 1시간 전에 추락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에서 외력이 있었거나 그랬고 그 진실을 밝혀줘야 되죠. 그럼 1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왜냐하면 발견됐을 때 119급대에 갔을 때 심장이 뛰고 있었다. 네. 맥박박복이 약하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2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분명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더 이건 굉장히 잔혹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혹한 의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지금 성폭행 행위는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진술해서. 그리고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준강간치사로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하지 않고 갔다라고 한다면 부작위에 대한 살인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행위 떨어진 행위에 본인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신고 의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 지금 떨어진 걸 알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구했다고 하는 것은 부작위한 살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의 여러 증거를 봤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형태. 왜냐하면 이 범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핸드폰이 발견됐죠.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마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들이 디지털 증거들이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된 것만 보면 두 사람의 대화와 같은 음성이 녹음돼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었지만 음성만 녹음됐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외벽, 학생이 떨어져서 비극을 당한 외벽이 촬영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경찰이 뭘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말 주고받은 것은 협박 아니면 위력, 위계. 그러니까 범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위력과 위계. 그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범죄의 얼개를 밝혀낼 수 있는 거고 거기가 찍혔다는 것은 사실은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어디서부터 어떤 시각에서 찍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각이 만약에 카메라에 초점이 거꾸로 돼 있다고 하면 이 범인이 창틀에서 밑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떨어진 후에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굳이 거길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떨어진 것도 알고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영상의 처음 촬영 시점과 나중 촬영 시점을 보고 그 과정에서 연결된 증거들의 조합을 보면 이것은 전체적인 범죄의 얼개를 알 수 있겠다. 워낙에 사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얼개로도 부축한 것이 아니라 끌고 갔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가해자는 법정에서 주어진 법적 권리 안에서 최종적으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건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옷도 근처에다가 다 발견되도록 피해자의 옷을 던져놓고 갖고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이런 정황에서는 뭔가 우발적이고 서툴고 그냥 말 그대로 치밀한 계획 범죄는 아닌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류를 두 방향으로 은닉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방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하나로 도망가다가 던져놨다라고 하면 본인의 얘기대로 우발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쪽은 화장실이고 하나는 길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했다? 만약에 본인이 그거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해다가 툭 던지고 갔다고 하면 길거리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면 화장실에만 있어야 되겠죠. 교수님 사건 많이 접하셨잖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류를 다른 곳에 숨기거나 내지는 숨기려는 행위에서 추정할 수 있는 물론 추정입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어떤 왜?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본인과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증거.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차단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증거 차단과 현장 상황 차단 두 가지죠. 이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발이라든가 아니면 뭘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기 변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여성의 키라고 합니다. 피해 여성, 피해 학생이. 한 150 정도? 그런데 난간 높이는 1미터예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넘어가기도 사실은 그 학생한테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런 표현을 조심스러워하지만 지금 발견된 옷가지가 그렇게 되면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문의 폭 그리고 너비를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미터에 허리를 얹혔을 때 그냥 얹히는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발을 써서 올라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본인은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폭은 이만큼 정도. 말하자면 본인의 어깨보다 조금 넓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고사. 비틀거리다가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어떤 힘은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자, 의도되고 의지가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람의 신체가 그 창틀을 넘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스팟에서 증거를 찾는 이유도 그겁니다. 보통 흔히 성범죄가 성범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숨이 아사진, 왜냐하면 신고할 거야라고 하면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됩니까? 사실 그렇다면 이거는 뭐랄까, 지금 진실을 밝혀내기 이전에도 대략적인 사건의 윤곽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게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휴대폰 안에 있었던 소위 영상과 녹음이 무엇인가. 그럼 그거를 범행 가해자에서 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해자가 녹음 기능을 켰거나 촬영 기능은 녹화 기능을 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경찰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있다는 건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범행 시간이 지금 보니까 1시 반 정도 됩니다. 1시 반 부터 2시 반 정도 사이에. 그럼 그때 키고 뭘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다른 형태의 대단히 심박한. 또 다른 성분 중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도 확보가 될 텐데요. 아직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많은 보도에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휴대폰 기능을 보면 위치라든지 움직임, 이동, 충격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위치값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값이 일치하는 정도만 돼 있는 거지 그게 보통 10m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전파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건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신상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안타까움과 별개이긴 한데 2차 가해와 조롱.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사건 자체도 어렵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심지어는 여성단체에서도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지 마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유가족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인데 이나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고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자체가 벌어지면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세 가지 정도? 1차는 관종 심리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일종의 가학적 감회 심리가 두 가지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차별적인 집단적인 성적 공격이죠. 말하자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성적 괴롭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대상을 20대 초반의 여성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사이버상에서 많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정도가 그런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또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자체도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도성 그다음에 이거 계획한 것 같다. 이 과정까지. 그게 드러난다면 신상공개도 되는 거죠? 지금 신상공개가 안 된 건 특강법상의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건 중간간 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찰에서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할 것 같아서 특강법상에서 살인죄로 의의를 했을 때 공개하는 것. 이런 형태로. 거의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 행위를 했고 이 결과를 유래했다라고 하는 법적 판단이 어느 정도 선명해졌을 때 사회적 비난과 지탄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초동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밝혀졌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조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건물의 보안. 대학 건물의 보안이 지금. CCTV 없는 곳이라고. 네. 분명히 그 건물은 경비원이 있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을 통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대학가는 사실 문과 가까운 이를테면 학생들이 술 먹고 드나드는 곳은 대부분 다 잠가아놓는데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그리고 거기 실험 장비라든가 다른 것이 있는데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이렇게 보안이 허술했는지. CCTV도 없고 왜 열어놨는가. 만약에 거기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가해자가 거기를 쉽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난데에서 지금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어떤 공공건물의 대학과 같은데도 이런 형태의 최소한의 보안. 혹시라도 인건비 아끼자고 경비 아저씨들을 내쫓은 건 아닌지. 그러지 않았길 바라지만 최소한의 경비에 대한 어떤 안전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학교 측에서는 져야 될 거라고. 사건이 일어날 만한 우범 장소를 방치한 학교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문제도 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처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여학생 화장실을 가거나 기업체에서도 여성 화장실에는 비상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 학교에 없었다. 이건 또 하나 학교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범죄 장소가 지금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진실뿐만 아니라 또 진실을 둘러싼 여러 얘기들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다루지만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석대 겸임 교수시죠.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